안녕하세요 여기가 어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 위에 뭐 있어요? 아니 못 올라가 오, 좋다 와우 와우 야 선생님아 여기 집에 가자 오우 왜? 우와 어? 어? 진짜 음식이야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침에 깨깡아침에 해주시면 아, 이거 이렇게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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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좀, 좀 좀, 좀 좀, 좀 좀, 좀 좀, 좀 아멘 아 다행히 그냥 안 맞아서 양념과 해볼래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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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오우야 니가 좋아하는 이거 있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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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딱 옹나 취향이야 딱 아우 알겠지? 와 아빠 이쪽에 앉아 빨리 요리 잘한다 선생님 요리 잘하셔? 그런데 엄마는 엄마가 잘하는 거 같아 그 여기가 잘하는 거 같아 선생님 훨씬 잘하시지 엄마 골라봐 엄마한테 그래 과연 무슨 음식일까요? 무슨 음식일지 기대됩니까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뜨거워 더 불러 먹어 감사하네 응 내가 올라가 국물 맛있다 응 국물은 납떠 거고 응? 밥도 좀 먹어 차훈아 밥도 좀 먹으면서 해 아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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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흠 뭐야? 동부! 동부! 그만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시작!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오나. 생일 축하합니다. 아냐 아냐 돌면 안돼. 손 물고. 박수. 코로나 없어지고 가족이랑 여행 가게 해주세요. 어떻게 알았어? 진짜야? 어?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